이번 수도권과 중부권의 폭우 같은 이상기후 현상과 재난재해는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 단위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독 국지성 호우가 잦았던 지난 2020년 여름, 목포의 한 학교 앞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학교 측의 재대응 조치는 등교시간 조정뿐이었습니다. 현행 교육당국의 재난대응 판단은 학교장에게 맡겨진 상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호우 태풍 경보 때는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업을 검토하고, 250mm 이상의 비 예보가 있을 때는 휴업을 검토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부지역의 100년 빈도에 큰 비가 갑작스레 쏟아져 내리는 등 더 변화무쌍해지는 재해의 대응에 더욱 촘촘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기상 악화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귀가시킬 것인지, 학교에 고립될 경우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보호할 것인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우 등 기후 재난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학생 맞춤형 안전 교육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